안녕하십니까 주다공명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제가 추천을 세 종목을 드렸어요 아주 저가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 확인이 돼서 2차 매수를 다같이 들어갔습니다 환인제약 2차 매수 들어갔고 GS리테일 그리고 LG하우시스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세 종목 들어갔구요 내일 상황 봐서 음... 몇가지 종목들을 좀 더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 추천된 종목에 대해서 오늘 다시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입니다 오늘 첫번째로 추천한 종목은 환인제약이었습니다 환인제약 오늘 정확하게 일단은 최저점을 잠깐 내려갔다가 매수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대는 17,700원 선에서 추가적 매수를 보여줬구요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잠깐의 조정이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기관이 매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관이 매수하는 그림이 나왔구요 개인들이 여기에서의 조정의 끝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이상 힘든가 보다 하고 매도하는 상황에서의 매수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실거에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 하시구요 유튜브에서 환인제약 주다 공명 제 채널에서 환인제약을 치시면 1차 2차 종목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얘가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게 아닙니다 수급의 변동을 만들기 위한 매도 포인트 만들었던 거구요 그 이후로 기관들의 순매수량이 증가를 했구요 자 순매수량이 자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고 18,000원 18,400원부터 평균 매수 아래까지 들어왔으니 평균 매수가는 18,000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다 일단 잠깐 깨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깨진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줬다 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수급의 논리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좀 지켜보자 이거구요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요번 정부 안에서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5년 안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종목 그런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2만 6천원 선까지는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만 5천원 6천원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그 가격까지는 가는 자리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은 2만 천원대에서 일단 매도를 했고 그 다음은 다시 들어가는 상황 깨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상황 거기에서 수급 모민텀을 만들어서 내용 집중해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상승을 다시 갈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아 이게 지금 C파동인가 보다 A, B, C 여기까지 하락 C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닥 확인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1파동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여기서 1파동이 시작한 거예요 1, 2, 3, 4, 5, A, B, C 끝 여기에서 새롭게 파동 1, 2, 3, 4, 5, A, B, C 거기에서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더 들고 가도 좋은데 계속 들고 있으면은 많은 분들 욕하실 것 같아서 쟤는 저것만 갖고 우려먹어 그리고 3개월밖에 못 들고 가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일단 그렇게 해서 환인제약은 무조건 들고 간다 유튜브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들어간다고 하면은 환인제약 보시게 되면은 시가평가액이 112조 112억원 어우 죄송합니다 112조라고 그랬네요 상장주식의 3%를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갖고 있고요 지금 피델리티에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갖고 있는 펀드가 상당히 크다 9.9 피델리티가 어딘지는 잘 아시죠 글로벌 투자회사입니다 목표주가 24,000원 잡고 있는데 더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비율이 7배 EV EVITA가 12.47 이제 PER이 17 그런데 제약업종 기준이 56 저평가 구간 EPS가 880원 영업이익이 216원 매출액은 1414억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3000억 그럼 고평가 아닌가요? 의약업종 한번 보시면 돼요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뭐 애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분에 대한 상승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시장 영향력에 상승하는 부분이 얘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 그리고 치매 치료제라든지 임상이 다 끝난 제품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 항우울증 약부터 시작해서 시장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의사들이 참 중요한 부분은 시장점유율 1위 회사의 약은 웬만큼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교체를 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대형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의약품이나 IT 대형 그것도 좀 고부가가치 IT 쪽에서도 부자재를 1위 업체 거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 얘네 쓰면 그나마 문제가 생겨도 뒷감당은 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 얘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환인제약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GS 리테일 1 추천을 들어갔습니다 일단 4만원 선이 저점 이제 4만원 가격대까지 일단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일단 일단 사자 4만9천9백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자 5만원 이하에서 일단 저가격 포인트 확인 완료 끝났다 지지선 끝 이것도 개인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으나 개인수급도 이거 얼마 못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못 버틸 거예요 자 일목표에서 볼 적에는 변곡점은 일단은 25일날 잡혀있는 상황 여기에서 저점이기 때문에 2차 매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 포인트는 갖고 있다 얘를 계속 매수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비편의점 사업 부분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이 확고하게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세 번째 비편의점에 나눠지는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도 얘네는 케이뱅크의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오! 지분법이 괜찮네 들고 가볼까? 그리고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는 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마트 매출은 상당히 줄고 있는데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까지 요렇게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6월 1일 왓슨스 편입 이후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빠지기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빠질 적에 개인들이 계속 살까요? 개인의 자본력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부분은 저점에서 지금 올라타는 사람도 있을 거며 위점에서 중간 눌림목이 있는 자리부터 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처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고점에서 잡았던 편입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6월 말에 아니 5월 말에 잡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에이 뉴스 나오니까 꼬꾸라지네 라는 얘기를 하고서 나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 반영은 3분기부터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다 왜? 2분기 말에 분기 말에 돈을 써가면서 왓슨스를 인수했는데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통주 자 들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 하우시스 꾸준하게 오늘 제가 가격대를 좀 LG 하우시스를 높게 잡았어요 얼마까지 얼마 이하면 사라 11만 2천원 되면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라고 오늘 추천 코드를 날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일단 11만 2천원 천원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가격대는 아니고요 마음 놓고 사셔라 라는 관점이 더 큽니다 왜? 얘는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얘기도 얘는 저평가 구간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업황과 내용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다 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2조원 2조 9천억원 3조원까지 되는 거고요 올해 3조 천억원 목표입니다 영업이익이 1500억원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747억원 자 요기에서 내려가서 ROE 비율이 8% 8% 이렇게 큰 대형 제조업체 치고 8% 갖고 있는 애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얘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뭐가 그렇게 좋길래 세 가지로 갖고 갑니다 첫 번째 1 군대 군대처럼 할까요? 하나 예 하나는 뭐냐 자동차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가시화됐다 차량 내장제 그리고 뭐 기타 소재에 대한 분말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화학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자 또 하나 군대도 안 나왔는데 군대처럼 말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자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정부에서 아 요거는 세 번째로 해야겠다 두 번째 IT 소재 매출의 증가 이건 차량 소재 매출의 증가 IT 소재 매출의 증가 LG하우시스에 대한 IT 소재 매출에 대한 증가 세 번째 IT 소재는 파우더형에 대한 그런 화학에서 나오는 거를 뭐 필름만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 건축시장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수익성을 키우고 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알잖아 자 마지막 히든 하나가 있죠 히든을 빼고 가면서 파죠 마지막 하나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거예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뉴딜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게 도시재생 뉴딜 뉴딜 정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고 내용을 해보니 정비사업 개보수 사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개보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분개량 단열재공사 창업공사 노후주택에 대한 노후도심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재업체 건설 대형건설사가 뛰어들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런데도 호재 때문에 갈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형 인프라 길 깔고 도시 조성하고 그런 공원 만들고 이런 인프라는 대형 건설사가 수익을 갖고 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는 LG하우시스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좀 키워봤어요 그림을 자 그 문재인 정권이 시작 시작된 9일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이걸 키워놓고 보면 되게 있어 보여요 되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 기관도 뭐 사들이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 거고요 외국인은 장기 투자를 많이 한다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나가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자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서 걸리는 건 단 하나 개인이 언제 빠져나가느냐 개인들 빠져나갈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오늘 세 종목 추천한 내용에 대해서 읊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인제약 LG하우시스 GS리테일 환인제약 GS리테일 LG하우시스 세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이었고요 종목에 대한 현황시황입니다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다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